저기 뭐지 출근하다가 잠깐 봤는데 살짝 음악 살짝 살짝 좀 아쉬웠어요 살짝 세븐 음악이 너무 삔곡인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그대로의 그거니까 그래픽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픽은 되게 좋은데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이 이기 이렇게 웅장 한대 좀 살짝 느낌 이상해서 예 아 아이씨 마이 에너지 아 여기 딱 아이필 마이 에너지 딱 느끼고 있는 분이 있네 브라이언 끝부분에 나오더라구요 세븐 부금팀이랑 팔 부금팀이랑 달라졌나봐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레이나 형 로렛이 나형 모델링을 좀 거쳤는지 처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따 학상들이 공부를 안하고 여기 전쟁터에 나가고 있네 아주 그러면 지금 저기 카즈야를 막으려고 얘네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는 건가 학도병 학도병 뭐야 오 회사슬 발 아 진짜 나오는게 좀 실감이 됩니다 그죠 진짜 나올 것 같애 두둠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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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저기 나라의 악기 인가봐요 글픽이 좋아지니까 그 와중에 니나 예쁜거 보소 머리 자르니까 훨씬 낫다 그죠 오 에디 골더 근본 캐릭터 나와버렸네 저노래가 이제 요거거든요 요노래인데 쓰리 면은 거의 이십 몇 년 전 게임인데 생각보다 부금이 괜찮아요 예 총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들으면은 좀 뭐랄까 두둠칫 두둠칫 해요 그런게 좋은것 같아요 옛날 노래를 현대식으로 저기 바꿔가지고 그 리메이크 해서 나오는거 좀 향수도 돋고 좋은것 같아요 에디도 진짜 장기 출전 캐릭이라 잘 잘 나온것 같아요 에디 유저들 엄청 좋아할 듯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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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